너의 미소에 홀린 듯 엉뚱을 엎봐 너무 저팔린다 하나님 말도 못해 baby I wanna be you, oh, oh, oh 너의 눈빛은 날 자꾸 네 곁을 만들게 So slowly you, oh, oh, oh 그다지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 버려 because I 또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baby, baby 자꾸 전해주잖아 내 모습이 나도 내 목소리가 돌아가서 사랑하는 너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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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은 맘을 다 한번 흘리는 babe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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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baby That's only you 어? 잘 나와 어? 어? 기다리고 있잖아 Baby I just wanna be we just 오늘 밤에 가기 전에 I can't break easy 요다니시오 욕관 안 거치기 않아 자세 뭘 고민할 뻔했어 아닌 척 모르는 척 하다가 늘 깨넣지구 후회받아 yeah 너의 눈빛에 날 자꾸 네 곁을 맴돌해 just only yeah 그길 다친 내 맘이 어느새 무너져버려 because 너의 생각뿐이야 내가 미치겠다 너무 보고 싶어 내 맘이 또 초래해지잖아 내 모습이 굳이 봐서 난 좀 나 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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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일어나 일어나 온종일 날 그댄 생각에는 잠긴 서ำ열롤 yo 내 자록 We didn Ho Oh 롤롤롤롤롤롤롤롤롤 다른 맘을 닿아서 널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박수 네 여러분들 즐겁게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댄츠 레이디 뷰라고 합니다 원래 토요일에 2시간씩 나와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 있는 봄이 언니가 해피버스데이여가지고 이제 깜짝이 버스킹으로 나와서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이제 멤버들이 거의 일부가 끝나가지고 이제 멤버 여기 앞에 네 앞에 있는 멤버 아니 앞에 있는 멤버들이가 아니라 멤버들이 앞에 있는 통을 가지고 한 바퀴 부엥 하고 돌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어디 가시든가 일단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봐요 그리고 이제 하트를 만들어서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팁 박스에다 그거 하고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저희 멤버들 감사합니다 할 거니까요 만약에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아 여기 주머니에서 지갑 꺼내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뚜껑 하고 넣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게 하겠고요 만약에 현금도 없고 하트도 줬다 근데 나는 이제 하고 싶다 하면 여기 여기 있는 계좌이체 해주시면은 네 저희 멤버들 호텐데 쓰지 않고요 연습실비나 회상비 하는데 조금 쓰고 있고 오늘은 진짜 솔직히 평일이라 다들 일하고 왔어요 저희가 이제 취미팀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메인적으로 할 수 없어서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살짝 멜론골리 하긴 한데 네 그래도 일단 많이 예뻐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뭐지 오늘 보미언니 생일이니까 네 끝나고 생일 축하한다고 해서 많이 많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보미언니는 여기 여기 청바지 입으신 분이에요 아 쪄죽어요 긴바지 진짜 쪄죽습니다 이게 오늘의 승자 지난주에 폐저였는데 오늘의 승자가 된 윤민언니를 부러워하며 네 저희 레이디비는 이제 다음 곡으로 이제 어떤 곡을 할까요? 어떤 곡일까요? 아 예아 네 이거 그 뭐냐 비스쿨 분들의 뷰티풀을 준비했어요 이거 아주 신나고 이제 슬로이한 곡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이제 좋아해 주시고요 여기 유 뷰티풀 유 뷰티풀 유 뷰티풀 유 뷰티풀 뷰티풀 이렇게 하니까 여기 유 뷰티풀 따라해 주시면은 오 괜찮아요? 네 유만 따라하면은 이 부분이요 저기 많이 저기 네 힘이 되니까요 이제 뷰티풀 아주 신나게 보여드리고 저희는 10번간 휴식을 가질건데 일단 휴식 가지는